솜담비 남편 이규혁, 엄청난 집안 수준. 오늘 알아볼 소식은 솜담비와 결혼한 이규혁의 프로필 및 집안 수준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1978년생인 이규혁은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이며 한국에서 유일하게 20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. 4살부터 취미로 얼음을 타다가 초등학교 4학년 시절 교내 울러스케이트 대회에서 두각을 보여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. 온 가족 모두 빙상 명문가로 알려져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. 특히 외할아버지는 어머니를 위해 스케이트와 사업을 시작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으며 이규혁의 남동생 역시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현재는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. 이규혁은 현재 솜담비와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데 방송에서 솜담비와 결혼 준비 과정과 신혼집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.